역시 회장님 아들 멋있어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웃지마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세요 웃으면 해고야 분명 내가 가짜로 웃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일하는 중이잖아요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떠받더니 뭐 왕처럼 살았겠죠 친절한 사원님은 이리 오시고 싫은데요 내가 왜 누가 보면 친절한 사랑식 좋아하는 줄 알겠네 아니라고 잠깐 저 좀 보시죠 예쁘죠 내가 지켜줄게 afect이 가까욘 bands bisa